안녕하세요. 2019 사회탐구 선택의 본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회탐구를 결정을 하신 친구들도 있고 결정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1년 동안에 가장 수험생활하면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캐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는요. 사회탐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해졌는지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그 중요한 사회탐구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오해와 편견들을 하나씩 분석과 반박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 방향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공자이자 이제 수능 강사로서 드릴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탐구가 예전보다 중요해졌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해진 건지는 잘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시죠. 관련돼서 대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바야흐로 사회탐구의 시대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사회탐구 과목 선택이 중요해진 이유가 예전에는요 양 적고 재미있는 거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에서 어떤 해당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어 이분 양이 너무 많아 다른 걸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이유는 대학에서 엄청 중요하게 반영을 하니까 바로 그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사회탐구가 엄청나게 반영 비율도 높고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입문계열 같은 경우에 서울대에서 2019학년도 국어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과목을 어떤 몇 점으로 반영을 하고 또 어떻게 비율이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당연히 탐구 과목의 중요성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실질적인 수치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국어는 100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33.3%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점수로 반영이 돼서 120점에 40%를 차지해요. 영어, 한국사는요. 감점제예요. 감점제. 얘를 좀 더 잘 봤을 때 어떻게 더 많은 점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 등급별 구간에서 마이너스 0.5점씩 떨어질 때마다 감점을 하고 한국사는 3등급까지는 만점, 4등급부터는 이제 감점제가 들어갑니다. 에이, 별거 아니잖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한국사가 많은 학생들이 방침을 하고 있다가 불국사라고 불렸죠. 엄청나게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등급을 못 맞춰서 대학에 가지 못하고 선생님 강의를 지금 뒤늦게 막 후회하면서 듣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막 올인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도의 절대평가 충족 점수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비해서 탐구 영역 80점이나 반영이 되죠. 비율로는 26.7% 국수탐이라고 불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막 꼼수를 부리면서 전략을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좋은 점수를 따가야지 라고 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국어 200점, 수학 200점 동등하게 주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160점, 28.5% 관련된 비율은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똑같진 않더라도 국수탐에서 30, 30에 나머지 30 정도를 이제 탐구 과목이 가져가게 되고 남은 10% 있죠. 그거를 영어랑 수학에서 좀 더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해진 사회탐구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유는 과학탐구와 다르게 사회탐구는 9과목이나 포진이 되어 있고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도 많기 때문에 선택할 때 많이 망설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시즌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과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인스타 DM에서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는 친구들도 그렇고 사회탐구로 뭐로 선택할지 모르겠다.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이런 요인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그리고 혹은 다른 학원의 설명회에서도 아니면 학교 선생님조차도 이야기하는 많은 오해와 편견들이 있어요. 사회탐구 선택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거는 패러다임이 바뀌기 이전입니다. 지금은 탐구과목이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없애셔야 돼요. 제일 많이 듣는 거 이거죠. 대형과목. 그러니까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여기서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1등급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 9과목 자체가 다 상대평가로 구성이 돼요. 대형과목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나요? 아니에요. 잘하는 학생들 4%가 1등급을 축적을 해야 되는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1등급에 들어가는 사람 수는 당연히 대형과목이 많겠죠. 4%니까. 그 안에서의 많은 학생들 중에서의 4%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도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의 인원도 많겠죠. 그런데 4등급부터 5, 6, 7, 8, 9등급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단순히 선택자 수만 생각하고서 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수자가 선택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있어서 유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 수가 적어서 거기서 4% 안에 들기가 어려우라고 하는 거는 한 30명 정도 모아놓은 이 학교에서의 내신에서나 통용되는 얘기고요. 동아시아사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 안에서 4%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그 많은 숫자 안에서 4% 들어가는 게 숫자의 유불리함일까요? 아니에요. 본인의 노력여야에 따라서 달라져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등급컷을 보셔도 알겠지만 등급컷에 있어서 매년마다 바뀌고 대부분은 만점이 1등급이에요. 어느 과목이든 간에 내가 만점 받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4%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인원 눈에 보이는 인원만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대형 과목일수록 조금 전에 했던 얘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1등급컷 표준 점수 100분위가 잘 나온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대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등급컷과 표준 점수 100분위는요. 무당이 아닌 이상에 못 맞춰요. 유불리함을 어떻게 생각하죠? 매해마다 달라지는 건데. 그 시험이 어려웠다면 1등급컷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만점이 아니라 47점, 46점까지도 내려가죠. 표준 점수요. 그 당의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반영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100분위도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좋아해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높을수록 좋은데 표준 점수도 그 시험이 어려웠는가 아니었는가 개별 과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목마다 매해마다 바뀌어요. 세 번째 내용은 등급컷과 표준 점수의 변화되는 정도로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17학년도와 18학년도의 생윤, 세계사, 동아시아사. 생윤이 가장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이고 선생님이 아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보여드릴게요. 17학년도 등급컷, 얘 47점이요. 어, 세계사 48, 동아시아사 48? 유불리함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비슷한 1등급컷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표준 점수는 달라요. 등급컷은 똑같을지라도 대학의 실제적으로 반영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실제로 등급컷이 같더라도 이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면 표준 점수가 올라가고 시험이 비슷한 등급컷이지만 시험 자체의 변별도가 떨어졌다고 하면 내려갑니다. 등급컷 어떨까요? 생윤 63, 세계사가 더 높아요. 1등급컷은 48, 1점이 더 높은데 표준 점수는 훨씬 더 유리하게 나왔어요. 동아시아사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2018학년도 등급컷이 대형과 공연이 유리한가요? 아니요, 1등급컷 50이에요. 만점 받아야지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세계사는요, 엄청 어려웠어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인 문제들도 많이 냈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입 전문가들이 파악하기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탐구가 대입을 갈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일반적으로 많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 중에서도 세계사가 가장 어려웠대요. 46점이었고 동아시아사는 50점을 받아야 됐어요. 1등급컷이 되려면 뭔가 등급컷을 예측하고서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매해 달라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표준 점수 생윤 63이에요. 세계사 66, 동아시아사 66. 똑같은 1등급원 내에서도 시험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표준 점수 대학의 실질적으로 반영된 점수 더 높아요. 유리해요. 여러분들, 대형 과목이 아닌 과목도 시험의 당의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렴이 나뉘어진다는 거야. 그럼 세계사 동아시아 선택해야겠네? 그건 당연히 더 아니죠. 올해는 생윤이 훨씬 더 변별도 있게 나와서 표준 점수가 높고 등급컷도 낮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매년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편견 내신 과목이랑 더불어서 학습한다? 이거는 편견이 아니라 1견 저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부터 해서 이 학교 공교육에서의 경력만 6년입니다. 6년 동안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일반고, 자사고 다 할 것 없이 1, 2, 3학년 다 가르쳐보고 다 내신을 냈어요. 내신이 굉장히 이제는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시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만약에 수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1학기 내신 포기할 수 없죠. 그럼 당연히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 더불어 학습하는 거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략이죠. 말 그대로 전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질적 선택이 뭘까요? 정말 내가 무조건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런데 그런 과목이 만약에 여러 개예요. 3, 4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내신 과목과 더불어 학습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본질을 잊고 사셨어요. 그러면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본질적인 선택은 뭘까? 이건 제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하세요. 한국사 공부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퀘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맞는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별탈 없이 아주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해드린 얘기입니다. 사회탐구 선택의 본질적 선택은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재미있으시고요. 등급이 잘 나오면 돼요. 본질적 선택 여러분들이 배울 때 재미가 없으면요. 1년 동안 공부를 심도 깊게 끌어나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거 배울 때 되게 행복 같지는 않더라도 배우는 재미가 있는 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재미도 있는데 점수도 잘 나와야 돼요. 그럼 뭐 하셔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이 여러 개다라고 하면 오리엔테이션이랑 1강 정도는 맛보기로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거 듣고 간략하게라도 복습한 다음에 문제, 기출문제 4문제 정도 풀어보세요. 그러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다.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시점 1강을 들어보고 본인이 경험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드릴 수 있는 사회탐구 중에서는 역사 과목이 있어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와 세계사는 선택자 수가 많은 편은 하지만 아주 놀랍게도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선택자 수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층들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강의에 한정을 해서 재수생 이상이 선택하는 비율이 41%예요. 절반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역 때 본인한테 안 맞는 과목을 하다가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바꿀 때는 내가 공부하면 무조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와 세계사 선택자 비율이 올라가요. 관련해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같이 공부할 때 시너지도 설명을 드리고요.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하고는 싶은데 여러분들이 꺼려지게 되는 부분들 있죠.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선입견 가장 대표적인 선입견이 뭘까요? 역덕이 많아가지고 등급 따기가 어렵다.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 경력만 10년인데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덕후를 일단 만나본 적이 없어요. 덕후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는 정말 제대로 역사를 알아서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게임에서 조금 조금씩 봤던 지식들 아니면 먼 나라, 이웃나라의 지식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덕후를 만난 적도 없거니와 덕후 자체가 역사의 교과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이 부분에 대한 매니아 계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탄피, 총의 종류 이런 것들을 외우는 친구들 있죠. 그거 수능에 나올까요? 아니에요. 본인이 아주 매니아틱하게 좋아하는 부분과 수능에서 중요하게 출제되는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덕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덕력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울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양이 많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선생님은 역사 과목을 주로 공부를 했고 사실 도움이 많이 되니까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이나 사회문화나 하는 과목들도 들어봐요. 확실히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는 양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윤리와 사상은 동아시아사 세계사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요. 비슷한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부분인 게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양은 적어요. 그런데 개념을 총체를 A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는 뭐로 나오느냐 A를 B라고 하는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시험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양은 적을지 몰라도 표풀이라던가 계산이라던가 특정 말장난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정도로 문제풀의 시간을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개념의 양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더 많을지 몰라도 인과관계로 정리해 나가면 그 양조차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외울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줄어들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역사 과목은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만점을 받으려면. A라고 하는 개념의 총체를 배우고 A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정도만 정리하고 연계교제 새로운 내용들 정도만 정리를 하면 무난하게 모두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보증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말린다. 사실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사회탐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뭘 선택할 때 꺼려졌던 부분들을 이제 물어봤는데 거기에 한 1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너무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말린대요. 심지어는 역사 선생님도 말린다고 하는 댓글도 봤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황당했던 부분이 그거는 그 선생님이 솔직하게 학생을 위해서 생각해줬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 교과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만점 받을 수 있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 누가 이 옷 예쁘다 입어봐라고 했을 때 나랑 어울리지도 않는데 주변이 입으라고 하니까 입으세요. 아니죠. 내가 먹는 것부터 옷 입는 것부터 여러 가지를 다 여러분들 주관과 취향과 확신대로 해나가면서 왜 이런 거 할 때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주변이 말리니까 너 후회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다른 거 선택을 했다가 하고 싶은 거 아니고 다른 거 선택했다가 점수 완전 말리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져주나요? 아니에요. 온전히 본인의 선택이고 온전히 본인의 만족과 후회예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얘기보다 선배들이 해준 얘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2019학년도 사회탐구 동아시아사 세계사 모두 만점 받은 지금 선생님 한국사 현장 조교하는 친구입니다. 유아용 학생 심지어 하영이는 너무나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영역에 약간 점수가 미진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대학을 실질적으로 바뀌면 너무 인권 침해가 될까 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학교는 아닌 그러니까 좀 겸손한 대학들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알리기를 좀 그렇게 꺼려하는 겸손한 대학을 다니다가 올해 사회탐구 잘 보고 거기에 엄청난 이 점수의 버프를 받아서 교대 갔어요. 교대 갔어요. 여러분 이 학생이 어제 보내준 내용이에요. 소문에 연연하지 말고 직접 OT를 수강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흥미있고 자신의 과목을 선택하세요. 역사 과목은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그 예상하는 점수가 되돌아와서 뿌듯한 과목입니다. 이건 레알 세트에요. 여러분 반박 불가 내용들 그대로 나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을 볼 때 타임어택이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타임어택 그러니까 시간 부족한 거 다른 과목은 이 시간을 계산하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역사는 학생들 말로 실제로 5분 컷이에요. 5분 동안 다 풀고 두 번 세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표해석하느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쌍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자인 저는 그 말을 체감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거든요. A를 A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고를 수 있어요. 김지학생 선생님 동아시아사 조교를 하고 있고 동아시아사 만점 받았는데 이 학생은 정말 대단한 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이과였어요. 과학탐구 과목만 공부를 하다가 제수대 이과에서 문과로 전갈하게 되면서 처음 역사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베이스 중에서도 그냥 아예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역사 덕후들만 하는 과목이라는 선입견이 많지만 로마제국, 세계대전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역사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교과과정 내용들을 골고루 소화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보다 말을 더 잘하죠. 저는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 역사 과목은 알면 맞추는 정직한 과목이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피곤한 수능 5교시에 사소한 단어 하나의 차이로 미묘한 말장난을 잡아내야 하거나 시간에 쫓기면서 주어진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해야 하는 자료 분석 능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것도 선택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동아시아사 어려웠어요. 1등급 컷이 만점이라고 해서 시험이 쉬었네. 아니에요.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사회탐구의 중요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탐 올인해요. 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학생들한테 막 물어봤을 때 너는 수능 몇 등급이 목표야? 라고 하면 현실적인 등급을 얘기하죠. 3등급, 2등급, 1등급. 사회탐구 물어보세요. 다 1등급이 목표예요. 왜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니까 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는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있습니다.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훨씬 더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사, 세계사 보면 굉장히 쉬워져요. 한국사에서 나오는 내용에 그 비중이 겹치는 게 동아시아사와 30%가 겹쳐요. 동아시아사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아주 소수 이 네 나라의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미 한국사가 30%를 먹고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중국사, 일본사, 베트남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와 거의 45% 이상이 겹칩니다. 이걸 공부하고 나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서양사 파트랑 각국사의 서아시아랑 인도사만 따로 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동아시아사는 이렇게 과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굉장히 적어서 다른 교과에 비교해서도 공부 분량 자체가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역사는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과목이 저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역사는 뒤통수를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었던 일에 대해서 있었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 해석을 시키지도 않으니까요. 정직한 과목인 만큼의 여러분들이 동아시아 세계사가 꼭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서 묵묵히 우직하게 꾸준하게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탐구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본질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주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수험생 화이팅!